그 저기 어 맛집 좋은 데 있나? 하하 어? 너 어떻게? 아빠 얼른 타 춥잖아 근데 이 차는 하하하하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야 밥 먹자면 어휴 나 이 따뜻 다리 좋다 야 하하 나 배고파 배고파? 그럴 줄 알고 아빠가 다 알아봐 놨지 진짜? 그럼 오 좋아요 함께 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? 오늘을 함께하다 소카 지금 소카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우리 딸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? 아 사실 요즘 회사에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합니다 말 걸어서 그래 응? 제가 누구 만났는지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면 클릭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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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